우리 수험생 풍만이 여러분들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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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수험생 풍만이 여러분들 2024학년도 수능 지구과학1을 준비하시느라 불철주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날씨도 굉장히 무더워지고 그리고 비도 굉장히 많이 오는 이런 와중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나이스하게 이뤄내보고자 열심히 힘내서 수능 그날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열심히 달려주시는 모습에 저는 오늘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우리 수험생 풍만이들에게 급하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수험생 풍만이 여러분들 사과드립니다 수능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시 되고 수능 전날까지 공부해야 되는 지구과학1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정리하게 되는 점 사과드립니다 개념 완성 지존력은 46강인데 광속정리 지속력은 31강으로 압축 설명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본 개념 하나하나 천천히 기초부터 용어 하나하나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또 시간이니만큼 전체 개념은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필수 개념을 계속적으로 강조 반복 복습하면서 그리고 기출문제의 다양한 자료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1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지게 해서 사과드립니다 어? 난 10분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 1시간이 지난 거야 지속력을 듣는 풍만이들은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난 10분이 지난 것 같았는데 1시간이 지났다 깜짝 놀라게 해드려서 또한 사과드립니다 압축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지업적인 내용을 놓칠 수 없지요 그것까지 장풍이가 막 설명을 해서 우리 풍만이들이 공부를 더 해야 하는 부담감과 수고스러움을 또한 느끼게 해서 정말 정말 사과드립니다 빈출 문제를 통해 개념에 대한 적응 연습을 해보면서 단원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마무리한다는 느낌까지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저 또한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 풍만이들은 어? 이러다 만점 받으면 어떡하지? 란 생각을 갖게 해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장풍이는 끌어올려 사과드립니다 또한 우리 반수생, N수생 풍만이들을 위해서 이런 핵심 개념 강의를 진지하게 오픈했어야 되는데 6월 모평을 보고 개념이 부족한 풍만이들을 위해서 이제야 광속정리 지속력 오픈을 하는 것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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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고 사과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풍만이들이 정말 이번이 정말 끝이야 마지막 개념 정리야 이젠 개념은 안 할 거야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개념 완성을 한 번 더 해드릴 것을 우리 전국의 수험생 풍만이들에게 약속 드리며 한 가지 더 따로 교재비는 필요 없다 교재는 개념 완성 지존력을 활용해서 하나하나 페이지 다 기록을 해서 PPT로 정리를 해드릴 것이니 우리 풍만이들은 그냥 개념 완성 지존력 교재로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풍만이들이 지금 수능 공부가 장난이냐? 할 정도의 드립으로 왜 감히 아재 개그와 앞뒤가 없는 압뚱 맞은 암기법으로 평생 기억에 남고 잔상이 유지되게 해서 시험 시간에 은성 지원이 되고 자존심 상하게 저절로 암기가 돼버리고 이런 생각을 들여서 정말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우리 풍만이들의 인생에서 지구과학이란 과목이 발목을 잡는 그러한 과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의 날개를 달아주는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장풍이 이몬받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풍만이들도 최선을 다해봅시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사과드립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사과드립니다 1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만 꺼도 될 것 같은데 사과드립니다 1강 가야죠 5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6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도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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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하나 몇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사과드립니다 아재개그 끝까지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